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01년 시작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이 30일,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군의 마지막 수송기가 아프간 현지시간 30일 밤 11시 59분 수도 카브레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격화됐지만 허리케인 아이다로 29일 밤 루이지애나주에는 100만 곳이 넘는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고 미시시피 북부에서도 일부 지역의 전기가 끊기면서 피해 가시권에 들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에는 9월 1일 수요일 밤부터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뉴욕시의 13세에서 17세 아시안 청소년의 백신 완전 접종률이 약 9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은 아시안 고령층보다도 높습니다. MTA 전력 시스템 오류로 지난 일요일 밤 8개 전철의 운행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5시간여 동안 지속된 중단 사태로 전철에 갇혀있던 500여 명의 승객들은 스스로 철로를 걸어 터널을 빠져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팬데믹 특별 실업수당 지급을 9월 4일부로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주의 경우 특별 실업수당을 연장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에 권고가 있었지만 머피 주지사는 과도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미닛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8월 31일을 기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에서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라고 진작부터 발표를 했고 그렇게 알려졌었죠. 그런데 하루 일은 30일, 현지 시간으로 30일을 기해서 미군이 모두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철수를 했다라고 밝혔고 이로 인해서 아프간 20년 전쟁이 마침내 막을 내렸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30일 밤 11시 59분, 딱 31일이 되기 1분 전에 미군의 C-17 수송기가 아프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의 국제공항을 이륙했다라고 미군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 수송기가 이륙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탈출은 없을 것이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료가 된 겁니다. 하루 일찍 그렇게 이제 종료가 된 건데요. 맥켄지 사령관이 국방부 브리핑에서 아프간 철수의 완료와 미국 시민 제3국인 아프간 현지인의 대피 임무 종료를 선언하기 위해 섰다. 이렇게 말문을 열면서 이날 브리핑을 시작했는데요. 대피 작전이 본격화한 지난 14일 이후에 무려 12만 3천 명이 아프간을 탈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탈출을 한 거죠. 그리고 AP통신도 미국의 마지막 비행기가 출발했다는 탈레반 경비대원의 발언을 전하면서 이날 마지막 수송기가 미군의 수송기가 이륙을 하고 나서 카불에는 폭죽이 울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탈레반 측도 어쨌든 전쟁이 종식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마지막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쟁이 끝났다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아마 폭죽을 터뜨렸겠죠. 그리고 현재 탈레반은 아프간 완전 독립을 주장하면서 전역을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시금 아프간을 사수한 거죠. 탈레반이 사실상 2001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는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군이었습니다. 정부를 집권하고 있던 게 탈레반이었는데 이후에 아프간 전쟁이 시작되면서 미군이 들어왔고 그래서 미군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미군 측에서 친미 성향의 임시 정부를 갖다 세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프간 정부가 20년 동안 집권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게 된 겁니다. 다시 찾은 거죠. 자신의 나라를.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간의 우리 군대 주둔이 끝났다. 이러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고요. 이날 성명에서 지난 17일간 미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수작전으로 12만 명이 넘는 미국과 동맹의 시민들을 대표시켰다. 그들은 용기와 전문성, 의지를 갖고 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전쟁은 공식적으로 끝이 난 거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31일 미국 시간으로 31일 오후에 대국민 연설을 이와 관련해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본인의 성과 그리고 20년간의 그 전쟁을 끝내낸 소회를 밝히겠죠. 아프간전은 사실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대 수장이죠. 오사마빈 라덴에 대한 인도 요구를 당시 아프간 정권을 쥔 탈레반에게 했죠. 미국이 그런데 탈레반이 거부를 하죠. 이거를 그래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사실상 그때 이제 나토에서 같이 동맹국들과 합세해서 아프간을 침공하면서 미국이 탈레반을 몰아내고 그리고 친미 정권을 세우고 2011년 5월 빈 라덴까지 사살을 했는데 이후에 바로 이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10년을 더 이 전쟁을 이끌어온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5월 1일까지 미군을 철수하는 합의를 탈레반과 작년 2월에 맺었죠. 그리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올 4월에 미군 철수를 결정하면서 아프간전 종식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올해 연말까지는 최소한 이 친미 성향의 아프간 정부가 정부군이 이제 버틸 거다 올해 말까지는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예상을 빗나갔죠. 그래서 탈레반이 지난 15일에 이제 카불을 점령을 하고 정권을 장악한 뒤에 좀 철군 일정 뭐 이런 게 굉장히 혼란스럽고 급박하게 짧은 시간 내에 14일 만에 이제 서둘러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프간전은 미국과 아프간 모두에게 굉장한 많은 상처를 남긴 전쟁입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볼 때요. 아프간전으로 희생된 사람이 17만 명이나 됩니다. 아프간 정부군이 6만 6천명 그리고 탈레반군이 5만 1천명 아프간 민간인이 무려 4만 7천명 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프간 측 피해가 물론 가장 컸죠. 그곳에서 전쟁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고요. 미군도 많이 이제 희생이 있었어요. 미군이 2,448명이나 20년 동안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정부와 계약한 요원들 3,846명이 숨졌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의 동맹군도 1,144명이나 사망하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은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이 이 전쟁으로 쓴 비용은 무려 1조 달러에 달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루이지에나주에 상륙한 허리케인 소식 잠깐 짚고 갈게요. 허리케인 아이다가 이 루이지에나주에 상륙을 한 지 1시간 만에 세력이 급격하게 약화가 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이제 격하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1시간 동안도 많은 피해가 있었고 아무리 격하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바람도 강하게 불고 우선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폭풍으로 이제 무려 100만 곳이 넘는 곳이 이제 정전사태를 발생했다고 하니까 그 허리케인 영양권 안에 드는 지역들은 거의 다 정전이 됐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제 그 위쪽이 미시시피주인데 미시시피주 북부에도 일부 지역의 전기가 끊기면서 피해 가시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지에나 남동부, 그 다음에 미시시피주 해안, 엘라베마주 남서부 지역은 31일 오전까지 폭우 가능성이 지금 현재 예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30일 밤 기준으로 이 열대성 폭우 아이다는 미시피주와 일부 엘라베마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쯤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31일 밤에는 테네시주에 영향을 미치죠. 이게 좀 약간 휘죠. 그러면서 이제 동부 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뉴욕 뉴저지 지역에 언제 도착을 하느냐. 9월 1일 수요일 밤에 도착을 합니다. 오후에. 그래서 이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뉴욕 뉴저지 1월은 목요일까지 하루 종일 아마 비가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뉴욕 뉴저지까지 올 때는 세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죠. 그리고 이제 비의 양도 많이 줄어들 거고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허리케인은 좀 돌발 홍수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해요. 이게 갑자기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린 지역에 이제 아무래도 강이나 이런 것들이 범람을 하면서 하천 수위가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홍수가 나기도 하고 재방이 좀 일부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홍수가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가 없는지 수색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사망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뭐 전날 그 29일 밤에는 60대 남성이 나무 헷갈려 숨지는 첫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라고 하네요. 주방위군이 투입이 돼서 16개 주로부터 수색구조위원원이 투입이 됐고요. 이제 지원을 간 거죠. 그치만 아직은 이게 일부 지역에 너무 잔해들도 많고 그리고 물이 불어나서 접근이 어렵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항공사진 찍은 거 보니까요. 이게 얼마나 바람이 쐈으면 정말 그 지붕이나 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다 지붕 날아가고 벽이 무너지고 그 정도로 바람이 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루에제나주 남동부 대부분 지역에 이제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뉴 올린스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8개 주요 송전선이 모두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포부가 다 몰아가 나가고 나서도 그 정전 사태가 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구하는 데 미국 사람들도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 지역 같은 경우는 며칠 또 몇 주 동안 단전 사태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이 올해 한 10월 그리고 11월쯤 11월이나 12월 초 이쯤 돼서 만 5세부터 11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게 그 화이자 이사회 멤버인 스컷 고틀리브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이 그 30일에 CNBC 방송에 나와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12세 이상만 백신 접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12세 미만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백신 접종이 이제 한 11월, 12월 초 이때쯤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화이자가 그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거의 이제 아마도 그 9월 중순쯤 되면 아마 이 임상시험이 끝날 것 같고 임상시험이 끝나면 이제 10월쯤에 긴급 승인을 신청할 거랍니다. 근데 10월쯤에 그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긴급 승인을 신청하게 되면 그게 승인이 됐는데 한 4주에서 6주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월쯤에 긴급 승인 신청 들어가고 4주에서 6주니까 아마 11월 중순이나 하순 그리고 12월 초쯤이면 이 12세 미만 어린이들도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굉장히 빠르게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아마도 아이들이 조금 지금 이제 근데 학기는 이미 9월에 시작이 되니까 좀 위험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겨울쯤에 그때 또 독감도 유행하고 하니까 그래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시기가 온다니까 조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하라고 하고 마스크 쓰라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도 아시안들이 굉장히 말을 잘 듣습니다. 정말 아시안들은 적극적으로 임하거든요. 마스크도 꼭 쓰고 백신 접종하라고 하면 어딜 가서든 꼭 하고 그런데 여러분 뉴욕시에 13세에서 17세 청소년들이죠. 중고등학생들 이 청소년들 백신 완전 접종률이에요. 백신 완전 아시안 학생들 중에 백신 완전 접종률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으세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무려 90%나 돼요. 거의 다 맞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1차 접종이 아니에요. 완전 접종률이 90% 정도가 나왔으니까 이 아시안 청소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학교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 부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얘기죠. 다른 인종들을 보면 이게 아시안 접종률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로 많은 데가 히스패닉입니다. 38%예요. 백인이 그 다음에 32% 그 다음에 흑인,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아시안 청소년들의 뉴욕시에 있는 아시안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무려 90%나 된다는 거. 거의 다 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안 고령층들도 상당히 백신 접종률이 높거든요. 무려 80%인데 이 65세 이상 아시안 고령층의 이 80%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들의 우리 아이들을 기어이 학교에 보냈고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절대적인 의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뉴욕시에서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독려하는 것들을 많이 캠페인을 펼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부모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별로 보면요. 또 재미있는 건 맨하튼이 가장 많아요. 그런데 맨하튼에 사는 아시안 청소년들의 접종률은 무려 100% 거의 다 합니다.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맨하튼에 사는 아시안 청소년들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100% 육박.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브루클린 93%, 퀸즈가 91%입니다. 그리고 스태튼 아일랜드가 76%, 브롱스가 57%. 상당하죠. 그러면 가장 낮은 곳, 청소년들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인종과 지역은 어디냐. 브루클린에 있는 백인입니다. 이 브루클린에 사는 백인의 백신 접종률이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안들이 얼마나 열심히 백신 접종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겠죠? 다음 소식은 뉴욕시에는 전철이 운행합니다. 미국의 전철 운행하는 도시가 몇 개 안 되죠. 뉴욕에는 이게 미국 최대의 전철 노선이죠.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너무나 희한한 빌드 블라조 시장도 그렇고 혹은 뉴욕 주지사도 오늘 다 나와서 너무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게 왜 뭐하나 사건이 발생하면 정말 막 겹치는 일이 있잖아요. 우연에 우연에 우연을 겹쳐서 그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일이 일요일 밤에 뉴욕시 전철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정전이 되면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정전이 되면서 전철이 멈춰 섰고 그래서 그 전철 안에 갇혀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타출해서 그 선로를 걸어서 터널을 빠져나오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한번 제가 처음부터 한번 짚어드릴게요. 29일 일요일 밤 8시 25분입니다. 이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그 콘 에디슨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 전철 신호 시스템이 이제 예비 전력으로 전환이 됐고 그러자 총 7개의 전철 노선에서 이 예비 전력으로 이 신호 시스템이 운영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콘 에디슨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콘 에디슨이 롱아일랜드 시티, 퀸제의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지하 송전 공급 장치가 이제 우선은 결함을 일으킵니다. 아마 전력이 갑자기 좀 수요가 이렇게 확 늘었나 봐요. 결함을 일으켜서 그때 잠시 전압이 교란을 일으키면서 전력이 차단이 돼요. 그런데 이 차단된 게 콘 에디슨 측 발표에 의하면 불과 1초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사이에 잠깐 끊긴 거죠. 잠깐 끊기고 바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뭔가 그런 시설들을 해놨겠죠. 그래서 1초도 안 되는 아주 순간적인 순간에 이제 그게 딱 끊긴 거예요. 그러면 그게 끊기면 바로 전철 전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니까 전기가 순간적으로 나가니까 갑자기 예비전력으로 돌아갔겠죠. 그래서 예비전력으로 전환이 됐는데 예비전력으로 그래서 전환이 되고 신호 시스템들이 다 이걸로 우니까 전철이 멈춘 건 아니에요. 그 신호 시스템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비전력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신호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니까 전철도 계속해서 정상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런데 9시 10분경 그러니까 불과 한 50분 후에 갑자기 신호가 신호로 보내던 예비전력도 중단이 됩니다. 그것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니까 전철이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철이 다 섭니다. 그 영향을 받은 전철이 1번 전철부터 7번 전철까지 7개 노선 그 다음에 L전철 총 8개의 노선이 다 스탑 9시 10분경에 나머지 A, B, C 뭐 이런 것들은 다 운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8개 노선만 갑자기 신호가 작동이 안 하니까 전철이 선 거예요. 그렇지만 전철이 섰지만 이 신호 체계로 보내는 전력만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전철 안으로 보내는 전력은 그대로 살아있었대요. 그래서 멈췄지만 전등도 안에 전철 내부도 환하고 아직까지 그 다음에 에어컨도 계속 나오고 그런데 9시 10분이니까 사실 그렇게 늦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 MTA가 갑자기 149가 그랜드 콩쿨스 주변에 몰려있던 한 4개 전철의 공급을 전력 공급을 차단합니다. 아예 전철의 전등도 꺼지고 그리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사람들이 갇히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그러자 사람들이 그냥 문을 열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500명의 사람들이 선로를 걸어서 나옵니다. 물론 이제 소방대원들이 다 출동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소방대원들이 도착해서 플랫폼 위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끌어올리고 하는 모습들이 이제 카메라에 잡히고 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다 탈출했어요. 무사히. 아무도 달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고 그래서 전력은 결국 월요일 새벽 1시 29분이 돼서야 무려 처음에 콘 에디슨 지하 송신소에서 깜빡하고 전기가 나갔던 그 순간부터 5시간만에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 처음에 콘 에디슨의 송신소라고 했나요? 거기서 불이 깜빡하면서 전철의 내부의 전력이 딱 끊기면서 예비 전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비상발전기가 두 개래요. 그래서 그 자동으로 이제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예비 배터리 파워도 있나봐요. 그걸 운영하는 전체적인 신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그래서 이 예비 비상발전기가 이 배터리 파워를 대체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그걸 대체하는 줄 알았던 거죠. MTN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발전기가 운행하고 있는 예비 배터리를 대체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배터리가 소진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때 8시 25분에 딱 중단이 돼서 예비 발전기가 운영이 되다가 9시 10분에 멈춰 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9시 10분까지 그냥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소모되자 9시 10분에 신호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력도 다 끊긴 거죠. 그런데 그걸 MTA 직원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으면 경보가 울려야 되는데 경보가 안 울린 거예요. 그러자 직원은 경보가 안 울리니까 그 배터리가 소모되고 있는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대책을 못 세웠어요. 거기다가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49가에 몰려있던 거기다가 또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왜 중단을 시켰는지 위험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전설들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또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연속 연속 우연이 이렇게 발생하고 저렇게 발생해서 결국은 대규모 사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 아내는 보니까 아기들도 많이 타고 있었대요. 그런데 물도 없고 덥고 깜깜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두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유를 몰랐대요. 왜 전철이 멈춰요. 그런데 이제 보통 뉴욕의 전철은 가끔 멈춥니다. 출구 시간대 이런. 그런데 뭐가 정기적인 문제가 있거나 뭔가 사고가 있거나 이런 멈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또 가겠지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거든요 보통.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 싶으면 안내방송이 나오면 거기서 내려서 버스를 갈아타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기다리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날 호쿨 주지사가 취임하고 나서 아마 가장 첫 번째로 맞는 큰 사고였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호쿨 주지사가 MTA 앞에서 이날 30일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례 없는 시스템 결함에 따른 정전으로 일요일 밤 미국 최대 전철 시스템의 절반이 운행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승객이 갇히고 몇 시간 동안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라고 했냐면 이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현재 결함의 원인을 조사할 거고 그렇게 조사하라고 요청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내게 시스템이 전반적인 완벽하게 믿을만 해야 되는데 뉴욕 주민들이 그 전철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이거는 아니다. 여기에 대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오늘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빌드블라주 시장도 뭐라고 했냐면 그날 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한 시민들을 내가 어드마이어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건 그거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상황에서도 누구의 지시도 없이 누구의 안전보장도 없이 선로로 뛰어내려서 터널을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오는 거는 다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거죠.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으니 다행이지 정말 큰 사건이 될 수 있었죠. 그래서 뉴욕에는 일요일 밤에 이렇게 대규모 전철이 스탑이 되고 많은 시민들이 막 올라오는데 막 손이 새카맣고요. 사람들이 터널을 걸어 나와가지고 아이들 막 자전거 타고 전철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전거 끌고 선로를 나오고 그 선로를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정말 땀을 뻘뻘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뉴저지 소식이에요.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가 30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뉴저지 주에서 지급하던 연방 팬데믹 특별 실업 수당이 있었죠. 이게 9월 4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머피 주지사가 30일에 이거에 대한 종료에 대한 연장은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는 9월 4일부로 이제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팬데믹 이후에 사실상 이 연방정부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300달러씩 받으셨을 텐데 이걸 일주일에 300달러였으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였죠.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팬데믹 상황이지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9월 4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은 없다. 그런 이유가 사실 연방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수당이고 연방정부에서는 만약에 실업률이 높은 주에서는 이거를 계속해서 지급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머피 주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주 예산을 갖다가 이런 곳으로 다 써버리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소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쓰겠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더 이상 안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뉴저지 실업률도 상당히 높아요. 전국에서 다섯 번째에요. 7.3% 그래서 네바다, 뉴욕, 뉴멕시코, 캘리포니아에서 이어서 다섯 번째로 높고 하지만 이것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프리랜서, 시급,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던 팬데믹 실업 보조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PUA. 이것도 9월 4일을 기해서 혜택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실업 보조금 혜택받던 노동자들 한 25만 명 정도는 더 이상 못 받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실업수당이 종료된 경우 주 실업급여를 추가 13주간 더 받을 수 있었던 긴급 실업수당이라는 거죠. P.E.U.C. 이것도 9월 4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피 주지사는 이번 팬데믹 실업수당 종료로 일부 가구 영향이 미칠 것으로 내가 알기는 안다. 하지만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서 임대료라든가 식품지원, 의료비용 지원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곳에 더 투자하고 예산을 더 쓰기 위해서 실업수당 지급은 종료를 한다. 그래서 9월 4일부로 늦어지는 실업수당이 종료가 됩니다. 투데이 미닛 오늘의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